흥민 선수 이제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론을 알지 않을 것만큼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하늘이 주신 전 세계적으로 기적 같은 대견승 혼자의 힘으로 성패가 결정되는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은 꿈이고 삶이고 하늘이고 행복이고 선수도 울고 관중도 울고 팀에서 항상 선발인 자극을 주는 마약이나 마찬가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없고 흥민이 발밑에까지 온 거는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하는 월드클래스 맞습니다